자 드디어 오늘은 투부정사의 명사지용법 가지고 핑퐁 해볼겁니다. 오늘은 강의에요. 투부정사 명사지용법 중에서도 오늘은 목적어 패턴으로 영어로 한번 말을 해볼거에요. 오늘 알아볼 패턴, 나는 내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원해. 자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요걸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틴친 포인트 첫번째, 투부정사의 명사지용법 개념부터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투부정사라는 준동사는 동사 앞에 툴을 붙인겁니다. 그게 다죠. 그 다음에 명사적 용법이란 명사처럼 쓰겠다라는 건데 그때는 하기 또는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use가 to use로 바뀌는 거고 명사처럼 쓴다고 했으니까 사용한다가 사용하기, 사용하는 것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자 명사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느냐? 주어, 목적어, 복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하기하는 것은 문장에서 하기하는 것은 하기하는 것을 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응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개념을 잡고 있으면 돼요. 네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투한다 1번이 뭐니? 암기시키는 거죠. 하기하는 것. 그리고 문장에서는 하기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니? 하기하는 것은 하기하는 것을 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쓰고 말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티칭 포인트 두 번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겠다 개념을 잡아보면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자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앞에 있는 명사,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각각 주어 또는 목적어 이렇게 부릅니다. 주어와 목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기하는 것, 목적어니까 명사가 동사 뒤에 있다는 얘기고 해석은 하기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use, 사용하는데 to use가 됐으니까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동사 plan 뒤에 있어요. 그러면 plan to us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고지곳대로 해석을 하면 사용하는 것을 계획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용한다가 사용하기,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want to use, like to use, design to use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동사가 있고 뒤에 to use가 얘가 마치 뭐처럼 명사이면서 목적어처럼 되는 거죠. 자 오늘 알아볼 패턴이 이겁니다. 나는 내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원해인데 이걸 틀 잡기를 해보면 나는 원해요, 내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이 두 개 합쳐서 문장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원해요는 I want 하면 끝납니다. 뒷부분이 이게 관건이에요. 내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인데 빨간색으로 된 부분,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 이게 뭐죠? 이게 투부정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쓴다, spend, spend more time이 어떻게 바뀝니까? 시간을 쓴다가 시간을 쓰는 것, 이렇게 바뀔 거니까 투만 붙으면 되죠. to spend more time, 이렇게 바뀌면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 또는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우리나라 말은 을를리 붙지만 영어는 변화가 없죠. 마지막에 이제 내 학업에라는 말을 거기다가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에다가 on my studies, 어디에라는 말, on my studies를 붙여서 내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to spend more time on my studies, 이러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완성하면 나는 원해요, 내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I want to spend more time on my studies, 이렇게 해서 멋진 문장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투부정사 명사용법을 활용해서 만드는 문장들입니다. 멋지죠? 다음 시간에 핑퐁으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어 볼 거고요. 핑퐁에 필요한 단어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want to spend more time on my studies, join a study group, plan to, set a goal, specific, decide to. 요정도 다는 미리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핑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